젤리, 지금은 젤리죠? 오오, 뭐야? 아니, 모르는 거야? 지금 통일 성공! 누가 맞출지 한 사람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저희... 자, 맞힐 멤버를 정해주세요. 제가 하겠습니다. 아니, 아니, 아니. 큐닉카이가 도전을 좋아하네. 그리고 음식에 들어올 때 보시면 안 되니까 동혜 씨, 미안한데 좀 눈 좀 가려주세요. 이걸로 가려드릴까요? 아, 이걸로 가려드릴까요? 아니면 이걸로 가려드릴까요? 이걸로? 아, 네. 이걸로 가려드릴까요? 음식 등장합니다. 저거 이거 먹을 수 있어요? 냄새 나요? 냄새 전혀 안 납니다. 안 나요? 자, 음식 들어와 주세요. 아, 맛있겠다. 아니, 저거 이거 먹을 수 있어요? 아, 이건 먹는 게 아닌데? 아, 이건 먹는 게 아니잖아. 오, 이거! 아직 살아있는데요? 오, 움직이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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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이거 살아있는데? 아, 이게 앉은 자리의 메뉴만 할까요? 아닙니다. 하나씩 하나씩 하실 거예요? 아, 그럼 알아요. 난 멤버는 뭐 먹고 싶어요? 저 이거요. 저 이거요. 저는 이걸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저흥이면 뭐요? 이거 한 입 마셔도 돼요. 아, 그렇죠. 그건 상관없어요. 먹는 소리가 잘 나는 걸 고를 건지 아니면 다 필요 없고 난 그냥 맛있게 식사를 할 거지. 쪼면 쫄면 쫄면 아니죠? 비빔면 비빔면 아니에요? 아니에요? 다음 사람으로 일단 넘어갈게요 라면 아 다 알아요 씹라면? 땡! 너무 맵다 그 있잖아 마치 닭도 있고 막 그런 거 자 5, 4 그 있잖아 마치 닭도 있고 막 그런 거 자 5, 4, 3 여러분 잠깐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식사를 하세요 수빈 씨 자꾸 식사하시는데 괜찮나요? 예 이럴 거면 밥도 좀 아니요 아니 드시지 마시라니까요 둘 불닭볶음 정답 아니 근데 음식을 다 잘 드시네요 이왕 이렇게 되면 좀 먹방 좀 찍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많이 드세요 휴닝카이 씨가 직접 한번 드셔보세요 너가 소리낸다 너 먹는다 생각 한 번 먹어봐 포기해 그것도 한번 드셔주세요 그래도 감독력으로 이거 맛있어 젤리 지구먼 젤리죠? 엄청 맵다 대박 뭐야? 안에 뭐 들은 거야? 초콜릿인 거 딸기찜 같은데 초콜릿인 거 오늘 정말 놀랍도록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요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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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